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여기 아주 고사양 노트북이 한 대 있어요. 이 제품은 주연테크에서 출시한 리오나인 노트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인 RTX 2070 슈퍼를 탑재한 L9T27S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써본 노트북 중에 아 아니지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포함해도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고사양의 제품이고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으려면 CPU는 인텔에서 i9이 있고 그래픽카드로는 엔비디아의 RTX 2080, 2080 슈퍼 정도가 있겠죠. 이 제품은 현재 예판 중이기 때문에 주연테크에서 제품 대여를 받았고 따로 돈은 안 받았어요. 요즘 이런 거 말이 많아서 대놓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주연테크는 제가 뭔 말을 하던 무슨 리뷰를 하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객관적인 수치로 보는 리뷰가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L9T27S에 대해서 디자인 스펙 성능 소리까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오늘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렛츠기릿! 제품의 크기는 17인치급의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크기가 제법 큰 편이고 가로 399에 세로 275 두께 29.9mm 정도 되고 무게가 2.9kg 정도 나가요. 꽤 묵직하죠. 저 같은 어조비들은 이거 사서 들고 다니면 헬스장은 따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크기에 이렇게 보면 베젤이 그렇게 두껍진 않죠. 베젤은 좌우가 7.8mm 상단 베젤이 10.8mm 정도 되는데 공식 자료도 보니까 7.5mm로 나와 있고 제가 이걸로 쟀기 때문에 오차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힌지도 게이밍 노트북답게 굉장히 튼튼한 힌지고 최대 개방 각도는 이렇게 한 130도 정도 돼요. 키패드는 10키를 포함한 풀배열의 키패드고 15가지 색상의 RGB를 지원하는데 아쉽게도 레인보우 컬러나 RGB 전환 효과 같은 건 지원하지 않아요. 그 아랜 터치패드가 있고 터치패드의 클릭키는 이렇게 따로 있네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이렇게 공기그림을 위한 에어올이 많이 뚫려 있죠. 쿨링팬 주변으로 이렇게 큰 그릴이 있고 군데군데 뚫려 있으면서 측면과 뒷부분도 이렇게 쿨링팬 옆으로 환기구를 잘 뚫어놨죠. 그리고 고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줬네요. 포트는 노트북의 내면에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요. 먼저 왼쪽에는 오디오 단자와 USB-A, 켄싱턴 락이 있고 오른쪽에는 썬더볼트와 USB-A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SD 슬롯이 있고 나머지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거나 좀 굵은 케이블들이 들어가는 건 모두 후면으로 배치돼 있어요. 이렇게 후면을 보면 램 포트와 HDMI, 미니 DP, USB-C, USB-A 전원 단자가 있고 전체적으로 포트의 구성과 배치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 아마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어요. CPU는 인텔의 i7-10875H 8코어 CPU가 들어가 있고 강력한 친구죠. 램은 16기가, SSD는 512기가가 기본 탑재돼 있어요. 그래픽카드도 굉장히 고사양인 RTX 2070 슈퍼가 들어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LG IPS가 들어가 있고 sRGB 100%에 300니트를 지원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LG IPS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노트북도 이 제품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밝기랑 색감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거기에 배터리는 62W 시 어댑터는 230W의 출력을 갖고 있네요. 아, 굉장히 좋아요. 먼저 벤치마크를 보면 크리스탈 디스크에서 순간 최대 읽기 3400을 넘겨서 스펙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시네벤치 멀디코어 3800점을 넘겼는데 확실히 10750보다 코어가 많아서 점수가 잘 나오고 파스에서도 피직스가 22000점을 넘겼고 그래픽 스코어도 역시 22000점을 넘겼죠. 이때의 평균 온도는 CPU가 87도, 그래픽카드가 64도 정도가 나와서 온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는 대단하죠. 타임스파이에서도 CPU가 만점 정도 나오고 그래픽카드가 8500점 정도로 나왔는데 확실히 성능은 잘 뽑아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 퓨젯 벤치를 돌려봤어요.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인코딩 테스트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벤치죠. 여기서 종합점수 776점, 플레이백 점수 87.1이 나왔는데 이 점수는 데탑이나 노트북 상관없이 아주 높은 점수예요. 여기 퓨젯 DB를 보면 갓댄 CPU를 사용한 제품들 중에 1위에 해당하는 점수고 700점대가 아예 없죠. 거기에 i9까지 포함을 해도 전체 1위의 점수인데 노트북에서 이런 점수는 대단한 점수죠. 저희집이 전기가 좋은가봐요. 벤치를 돌리면 벤치 점수가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실제 인코딩을 해볼게요. 인코딩은 다른거 있나요? 제 영상이고 이제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제 데탑과 비교해볼거에요. 그래픽카드는 둘다 RTX 2070 슈퍼고 CPU는 노트북이 훨씬 좋죠. 인코딩에 소요된 시간은 노트북이 2분 15초로 데스크탑보다 52초나 빠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이 컨트롤 센터에서 조용, 절전, 엔터테인먼트 성능순으로 점점 고성능의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해주세요. 우버워치부터 게임을 해볼게요. 최상 옵션에 렌더링 스케일 141%가 자동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113프레임 렌더링 스케일만 100으로 낮추면 187프레임이 나오고 매우 높은 옵션에서는 렌더링을 자동으로 놔둬도 15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밸런스 패치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20프레임이 나왔고 한판 더 했는데 총도 먹기 전에 죽었어요. 레이싱 게임의 꽃이죠. 포르자 호라이즌 자동 매우 높음에서 평균 138프레임이 나오고 수동 최고 옵션에서 113프레임이 나왔어요. 이 게임은 어떤 옵션을 해도 그래픽도 괜찮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옵션을 맞춰서 하면 되겠죠. 다음은 디비전 2에요. 고사양 게임이죠. 가장 높은 옵션에서 평균 87프레임 가장 낮은 옵션에서 144프레임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옵션은 조절해 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 가장 높은 옵션에 DLSS를 켰을 때 105프레임이 나왔고 수동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줬을 때 68프레임이 나왔어요. 시스템 사양이 좋지만 노트북임을 생각하면 게임 벤치에서도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벤치마크와 게임을 돌려봤는데 성능은 잘 나오죠. 지가 아주 고성능이라고 자랑하듯이 점수는 잘 나왔고 이렇게 성능을 한번 봤으니까 배터리 시간을 한번 보러 갈게요. 먼저 유튜브 연속 재생 시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면 1시간 45분 옵티머스 모드를 바꾸면 2시간 45분 정도가 재생되고 연속으로 인코딩을 계속하면 1시간 37분 정도 후에 종료가 됐어요. 배터리 시간은 굉장히 짧죠.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전력 자체가 다르고 실제 사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인코딩을 할 때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작업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탈착식이긴 한데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나사로 고정해 버리네요. 먼저 배터리 모드일 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온도가 40도대로 쿨러가 거의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정도고 전원 모드를 바꿔서 유튜브를 틀어보면 약 45데시벨 그리고 인코딩을 돌려보면 56데시벨 정도가 나오죠. 이 데시벨 수치는 오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대략 이런 온도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번엔 키패드와 스피커 소리를 들어볼 건데 이 키패드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스트로크랑 키압이 적당히 있어서 키감은 좋은 편이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키감은 이런 느낌이고 스피커 소리 들어볼게요. 스피커 소리UNT 스피커가 3개 있어서 그런지 노트북에서 내주는 소리로 봤을때는 좋은 편이죠. 확실히 저가형이나 보급형 제품들 하고는 좀 사운드가 다르고 제가 볼 때 노트북에서 이 정도 소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리오9 27S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인텔 i7-10875 옥타코어 cpu와 RTX 2070 슈퍼의 조합으로 굉장히 고사양이고 실제 테스트에서도 발열과 소음은 다소 있었지만 쿨링을 또 어떻게 해주면서 고성능 제품임을 보여줬죠. 어차피 이 제품은 휴대성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고성능에 초점을 둔 제품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게임이나 아주 고사양의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게 단순히 성능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 가성비가 진짜 우주에서 따라올 가성비가 아니에요. 최저가로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스펙의 이 제품이 최저가고 다른 메이커에서는 이 가격으로는 솔직히 좀 나오기가 어려운 제품이죠. 그래서 아주 고성능을 원하면서 가성비까지 챙기실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이 친구는 한줄로 요약하면 괴물같은 성능에 동급 최고의 가성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